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군의 맹렬한 반격에 의해 미군의 공격은 진퇴의 양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패턴 장군은 집차에 운전병 한 명만 대동하고서 문자 그대로 포탄이 좌우에서 장렬하고 있는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징계하지 않고 지원 탈행만 하는 연대장 한 명을 현장에서 즉시 갈아치우기도 하고 도와할 길을 찾느라고 구물거리고 있는 탱크 부대장에게 당장 강을 건너가려고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통상 그런 지위는 무전이나 전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삼성 장군이 몸소 최전선까지 나와서 독려하는 바람에 미군 지휘관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면서 결국 할렐무를 탈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사람이 현장에까지 찾아와서 직접 전달해주는 말이나 지도는 간접적인 전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마련인데 예수 그리스의 화역 강세 역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라고 한 것이 고 지구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란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심으로써 원래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웠던 진리 그러나 또한 중요하게 그지없는 사실을 실로 알기 쉽게 선포해주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의 첫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 앞에 뚜렷이 펼쳐진 우리의 마음에 아주 쉽게 깨우쳐진 두 가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성제 예수님의 화역 강세는 첫째로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들을 뚜렷이 개시해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마무리 그로말미야마 지연바두였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이란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을 보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인격체를 가리키는 단어이며 물론 예수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의 헬라우로는 로거스라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로거스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말이라기보다는 보다 철학적인 용어로서 이성, 원리, 혼, 생각 또는 생각의 표현으로서의 말 등 여러가지 복합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헬라인들이 유안보금을 읽으면서 이 로거스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을 때는 아마도 우주만물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어떤 보편적인 최고의 원리 따위의 개념이 즉각적으로 그들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유대인이 이 단어를 읽게 되었다면 곧바로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하느님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이 매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느님이셨다라는 표현은 적어도 유대인에게는 생소하거나 의석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종호해 볼 때 우리는 사도에는 여기서 예수님을 로거스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렇게 심장할 수 있습니다. 즉 헬라인에게는 그들이 평소 궁금해하고 철학적 연구와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지만 끝내 찾지는 못했던 로거스 즉 이 우주의 산남 안성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최고의 원리와 이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 알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그 예수님이 곧 그들이 구약을 통해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세상의 창조자와 똑같은 삼일체의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해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욕 강세하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공의 창조자 하느님의 지혜를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창조자 하느님의 존재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로거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창조를 사람에게 게시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성자 하느님께서 천지만몰의 창조사에게 성부 하느님과 동력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그가 태초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증언하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예전의 3절의 그로 말미암아 지현받아 되었으니 라는 말은 그를 통하여 지현받아 되었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성자 하느님의 창조사액을 나타낼 때 특별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창조사액의 주체신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는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모든 성부 하느님의 의지는 반드시 성자 하느님 즉 예수님의 대리적 사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처럼 창조사액에 친히 동참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심으로써 사람은 우주와 세상의 창조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그 성자 하느님을 통해 더없이 분명하고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18절의 본래 하느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느님이 나타내셨는 이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여기서 나타내다 라는 말이 바로 설명해 주다 알게 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느님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는 표정물과 창조사에서 변할 수 없는 근본적이오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목수가 의자라는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내면 그 목수는 그 의자를 인식할 수 있지만 의자는 목수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던 사람을 하느님께서 창조해내셨으니 지원받은 사람 쪽에서는 자신을 지은 하느님의 원리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성부의 품속에 있는 독생성자 즉 같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눈에 비로소 그 창조주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 하느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느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은 가시광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나 조개선 역시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가시광선도 특수 감광사진이나 특별한 망원경 따위를 사용하면 우리 눈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이 사람의 원리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하느님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 계신 하느님을 사람을 할금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그야말로 최첨단의 이런 현대에 와서도 인류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은 곧 이 존재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처음에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생명이 최초에 어떻게 탄생되었는지에 대하여 온갖 학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이나 아슈탄의 상류성 원리 같은 것이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그야말로 코스모스 전 우주의 비밀을 확실히 풀어주는 불변의 진리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새 죽기도 전에 그것이 불완전한 학습림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주 탄생에 대하여 현존하는 최고의 가설은 소위 빅뱅 이론이라는 것인데 세상 그것이 부분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그 빅뱅이라는 것이 왜 생겨야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천지창조에 대해 어떻게 라는 문제에 대해서만 끝없는 가설들을 내세울 뿐이지 애당초 누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자의 여신음의 화유강세만이 이 누가 천지만물을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유일하고도 확실한 답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천지창조 때에 말씀으로서 창조조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주체이신 동시에 산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 우주와 세계의 창조조가 누구이신지 대해 대답할 길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하여 태초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으로 라고 대답해주시는 이 로고세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 아무리 머리로 굴려도 우주 창조의 비밀을 끝내 풀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196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폴로 팔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궤도를 돌면서 지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은 또한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전세계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아폴로 팔로의 승무원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막힌 일을 했습니다. 달의 지평선 너머로 깜깜한 우주공간에 떠있는 푸른 행성 지구를 바라보면서 윌리엄 앤더스 짐 러벨 프랭크 폼은 이 세 명의 우주인들이 킹 제임스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누어 봉독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공교육에서 기독교와 창조론을 가르치는 것이 위헌이라고 반대운동을 펼쳤던 것으로 악명높은 메들린 무레의 오헤어라는 여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연방 대부분은 사법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반면에 기독 신자들에게는 그 첫 구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전파를 타고 온 지구 오대양 육대주 곳곳에 퍼져나가는 순간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화역 강사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로고스로 영접한 성도의 심령에 창조 하나님을 두려워시 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태초의 천지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음을 깨달음으로써 오직 여호와 하느님만이 유일하고도 참된 창조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의 화역 강사는 둘째로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밝히 개시해 줍니다. 사절리아 13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여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으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여 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영적 어두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면 생명을 만드신 창주들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생명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사람으로 알금 누구나 그 생명의 진리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구세주께서 사람의 눈에 제일 잘 보이는 빛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햇빛이 환한 곳에서는 아무리 밝은 등불이라도 별표도 나지 않지만 깜깜한 밤중에는 아주 작은 불빛 하나도 먼 곳까지 잘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환한 도시에 살 때는 별빛이나 달빛의 밝은 줄을 전혀 느끼지 못하다고도 어찌다 시골길 같은 깜깜한 곳을 걷게 되면 그저야 밤하늘이 달빛은 마를 것도 없고 그저 별빛만 있어도 길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그처럼 빛이 잘 드러나고 잘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는 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어두운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할 정도입니다 실로 빛처럼 밝은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을 구세조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이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칠흑같은 어둠인 것입니다 게다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냥 하늘 높은 곳에서 밑으로만 비치는 빛이 아니라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셨습니다 즉 그분은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던 그야말로 지근거리에서 각 사람에게 특별히 유대 땅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찾아오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며 구약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받았던 바로 그 자기 백성조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답답하기 그지없는 신명들을 두고 성인께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크게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신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빛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로 신 성자 하느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게 권세라고 번역된 말은 힘이 아니라 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양자가 될 권리라는 것은 원래 전혀 없었던 권리이며 또한 얻을 길도 전무했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귀중한 권리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공료나 노력에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권리 라이트가 아니라 그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신 특권 프리빌리지 일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랍고 고맙게 자기 없는 특권적인 은혜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예전의 13절이 자세히 밝혀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혈통으로나 민원가정에 태어나 자랐다는 소위 모태신앙 따위의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정으로나 우리 자신이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성취해낸 결과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보고 믿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즉 장세전에 이미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부모의 뜻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네로 중생함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 역시 오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6절과 17절에서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율법은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표준 혹은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그 기준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음을 아시고 그 대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값을 대신 충족시켜주신 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화육강세를 통해 주어진 보금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는 비교도 안 될 참으로 고마운 은혜위의 은혜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정말이지 하느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까지 친히 보내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성자 하느님께서도 그냥 사람의 몸을 믿고 세상에 오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이어주셨습니다 실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화요강세를 통해 최대한으로 문자 그대로 더 이상 보여주실 길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사람에게는 오직 양자태길의 결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의 화요강세를 인하여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구세조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끝까지 영접하지 않음으로써 영벌을 받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자에 속하게 되는 사람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그 어떤 변명도 항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들 수 있는 기회를 당신의 독생자까지 친히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이미 충분하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닥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 예수 그리소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구원인으로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선택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확실히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 앞에서도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는 진짜 어두운 인생으로 남지 말고 당신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허욕 강세하셨음을 빛처럼 뚜렷이 보이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소요 하느님 아들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이 은혜위의 은혜인 구원을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4절에 결론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공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은 원래 하느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찬찬히 살펴보면 그 주님의 생기를 통해 우리에게 비치는 영광으로 인하여 아 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을 육안으로 뵙듯이 알 수 있고 또한 구원의 길을 간단하고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화역 강사하신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런 창조에 대한 진리와 주인에게 주어있는 구원의 은혜가 그야말로 충만한 것이며 그런가들에게 자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일반 개시와는 달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빛처럼 그하신 것은 그야말로 특별 개시인 것입니다 로고설의 화역으로 인하여 창조의 신비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늘마들로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이 우주와 세계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라는 의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이 성자의 강세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해주시는지를 어둠에 비치는 빛처럼 명백히 개시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그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이어 벌어받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최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풀지 못할 영원한 비밀처럼 보였던 우주의 시작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던 사람에게 끝없는 미루어다 같았던 인생 문제 예수 그리스의 화역 강세는 이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난이하기 짝이 없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참으로 명쾌하고도 간단한 정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고의 진리가 육신이라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오하고 중대한 진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유일한 빛처럼 그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게 보일 수 있고 그 누구의 마음에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시로 우리 앞에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까지 찾아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신 이 깊고도 놀랍고도 고맙게 짝이 없는 예수님의 화역 강세의 의미를 이번 성탄절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새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빛듯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빛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